네, 역시 오늘 축하무대를 함께하기 위해 가수 박봄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어떤 축하무대를 만들어줄지 우리 박봄씨의 정말 파워풀 넘치는 무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봄씨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대에 올라와 주시고요. 점점 애기가 돼가요. 어려워지십니다. 우리 봄씨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퀸이혼에서 혼자 솔로가 된 박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종상 영화제 축하무대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고 굉장히 또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대종상이라는 영화제 처음 솔로가 되고 나서도 이렇게 처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지금 약간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박봄씨가 떨리기도 하는군요. 무대의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고요. 중앙에 서주시고 왼쪽부터 포토타임 이어갑니다. 네, 아주 귀여운 우리 봄씨. 오늘 대종상 영화제 축하무대 함께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오른쪽도 바라보시고요. 가벼운 손인사로도 함께 해주시는 거. 네,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네, 오른쪽 앞쪽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봄씨 내려와주세요. 이 계단 이용해서 내려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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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